이 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 정제입니다. 전통시장 쇼핑 환경을 개선해서 고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서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청량리 종합시장 비엣빛 가리개 설치를 했고 2021년에는 청량리 청과물시장 캐노피도 비엣빛 가리개 설치를 완료하였고 동서시장 비엣빛 가리개와 청량종합 도매시장 캐노피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캐노피는 양쪽 보도 위에 천장을 씌워서 지나가는 고객들이 귀를 안 마르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저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건축이나 소방, 전기 같은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감미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고객들이 동대문구의 전통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시장과 협의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